우리 이제 정도서 11장은 결론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도자는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인간의 수고가 다 허무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인간의 수고는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시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감추어 두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셨으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은 내일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내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그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나름대로 자기가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풍년이 되어서 이 정도 같으면 내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바보야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데 그 재산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준비를 할 때는 진짜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바보 같은 그런 짓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보통 호수에 가면 물고기들이 있으면 거기다 떡을 던져주고 그렇게 합니다 또 낚시꾼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밑밥, 새우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이거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갈매기 지나갈 때 새우깡 주고 이런 것은 새우를 위해서 던지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던지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던지는 거죠 내게 와서 좀 놀아주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낚시꾼들이 밑밥을 던지는 것도 고기를 위해서 던집니까? 고기를 유인해서 잡기 위해서 던지는 겁니까? 잡기 위해 던지는 거죠 여기서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등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이 떡을 먹을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구제를 베푸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원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즉 구제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구제하지만 여러분 보험 드는 사람들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들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들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는 거죠 또 보험회사는 그런 불안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고객들 위해서 그 보험을 내놨겠습니까? 자기 회사를 위해서 내놨겠습니까? 자기 회사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같은데 실제 내면적인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고기가 먹을지 사람이 먹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제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 성경에는 내 추수한 땅에서 내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고 가난한 이웃의 몫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추수를 다 해서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다 해서 내가 도와주면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또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게 감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섭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자비의 방이라는 것이 됩니다 자비의 방 한쪽 구석에 거기는 자기가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일정한 돈을 갖다 두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갖다 두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약한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에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갖다 두는 사람이 누가 둔지도 모르고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의 것을 가져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갖다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갖다 주는 것이고 또 가져가는 사람은 누가 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나 받는 자가 생생 낼 필요도 없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기가 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절을 할 때 생색을 내지 말고 순수한 동기로 하면 내가 어떻게 했던지 안에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런 구절을 합니다 너희들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칭찬할 것이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구제 그 자체는 참 좋은 것이지만 동기 자체가 구제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 이미 그 구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구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은밀한 구제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고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내게 감사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석에 보니까 분산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는데 설교자들마다 강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이 나오겠습니까 말씀하는 자의 의도를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복주의 신앙들을 보면 그래도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의도를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기록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돈을 분산 투자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늘리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생색내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것을 말씀했다면 뒤의 것도 마찬가지겠죠 일곱 명이나 여들에게 나눠줄지니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이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런 의미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행사로 사지 말고 그냥 선행 자체가 구제 자체가 일상의 삶이 되라는 그런 의미고 또 한 번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 의사의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에 갈 필요 없다 약 먹을 필요 없다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한쪽만 투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부터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신약만 먹는 게 아니고 한약도 우리에게 유리하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의사들은 양약만 좋다고 하고 한약은 아주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의사들은 또 한약만 좋아하고 일반 양약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약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먹는 것이고 한약도 필요하면 먹는 것이고 수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또 기도해야 되는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대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워낙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방식을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날 내리십니다 가난에 가서는 만날 안 내리시잖아요 만나만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두 볼 옷을 가지지 말고 전대를 가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는 전대를 가져라 옷도 가져라 즉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수록 자기가 경험한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를 다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가난에서는 가난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믿음이 자른 사람은 자란 사람들이 주시는 역사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이고성 전투에서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전투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이성 전투부터는 너희들이 전투를 해라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미래를 준비할 때도 어느 하나만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내가 그 방주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방주 안에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저축해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것 같으면 굳이 양식을 준비 안 하고 하늘에서 만날 내려주든지 아니면 1년을 굶더라도 죽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준 경우는 있지만 또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친 신비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 신비로운 기적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또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장식이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님 애스를 만나는데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형님의 마음을 조금 바꿔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이것도 안 되니까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이렇게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만 의지하지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쓰나 싶은데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일 뭘 해야 되겠지? 모레 뭘 해야 되겠지? 그 생각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러 가면 오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면 하면 되겠지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기고 하니까 곧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좀 나중에 해야 되겠지 내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하고 나중에 순종해야 되겠지 그러나 자기 생각보다 일찍 주인이 돌아오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도 때를 놓쳐버리니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나 선행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나무가 다 쓰러져 버리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해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스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계신 기회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서도 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 그건 나중에 내게 보장된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오 구름만 바라보는 자도 거두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생각만 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비가 언제 올 것인가 살피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그 동사가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 계속 그것만 바라보다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계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아주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활동적이고 쉽게 말하면 성계에 급한 사람입니다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조합을 잃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그게 되지 않습니다 성계에 급한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 신중하다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베드로 같은 성격이면 다른 사람은 바울 같은 성격이 됩니다 그래야 좋아할 이유로 나가는 것입니다 둘 다 베드로라든지 둘 다 바울 같은 사람이면 둘 다 베드로 같으면 일만 저지르놓고 아무것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바울 같은 사람은 꼼꼼하게 교회에 가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좀 꼼꼼하게 뒤를 챙기는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일을 벌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너무 생각만 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앞에 구절들이 돈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도 하고 사람과도 좀 지내놓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무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 하나를 치료하지 못해 가지고 2년을 세계가 발에 묶이는 이런 일을 보면서 아직도 과학이라든지 의술은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세월호 그 막 배가 이렇게 침수될 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건져야 되는데 잠수하면 숨을 쉴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올라오고 가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요즘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으면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 꺼낼 수 있는 그 기술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참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들은 모른다, 모른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욕기에 보면 욕과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 서로 논쟁을 합니다 욕은 나는 잘못이 없다 하고 친구들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잘못이 없는데 벌을 받느냐 잘 생각해보고 잘못 있으면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 주시리라 그렇게 하니까 욕은 잘못이 없고 만약 잘못해서 벌을 받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먼저 벌을 받아야지 왜 내가 먼저 벌을 받느냐 서로 따지고 결론을 내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욕에게 나타나서 너 이것 아느냐, 저것 아느냐, 너 이것 할 수 있느냐, 이거 할 수 있느냐 계속 38장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욕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무지함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말은 연약함이라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그 원래의 뜻은 너가 무엇을 모르는지, 너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무지한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봉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의 날이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많다고 하지만 다 먹고는 살잖아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한 것이지 절대적인 가난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수로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복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가족과 모여서 같이 있어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쓰로 배부르면 올 필요도 없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한 곳에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야구부스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내 가정에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렇게도 무죄하거나 이렇게도 무너하거나 그것은 우리 자신을 비관하라고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실체를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도와주시겠다는 사인인 것이죠 6절로는 아침에 실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2절 말씀과 일멕상통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만 실을 뿌려야지 저녁에는 안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봄에 실을 뿌리고 겨울에는 안 뿌리지만 그러나 봄이라도 아침에 뿌릴 수도 있고 저녁에 뿌릴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특정한 시점을 정해서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가 항상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좋을 때 기뻐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또 특별한 경우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이 말은 스톱 중단되지 말고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어떤 한 시점에만 하지 말고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특별한 경우에 쉽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쉬고 있습니까? 항상 쉬는 거죠 그렇죠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갈 때라든지 집에 있을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마음에 기뻐해야 됩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그 부인의 유혹을 물리친 잘못은 아니죠 잘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감옥 가서 요셉이 슬퍼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가인데도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그 감옥에 있었더라 즉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면 애굽으로 따라가고 감옥 가면 감옥으로 따라가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실패한 자리도 함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기서 빚은 저 자연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라는 것이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눈으로 하늘의 태양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빛을 보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이 빛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행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구제할 때 생색내기고 사는 게 아니고 순수한 동기로 생색내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오 그 예수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보는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제를 하든 선을 하든지 다 자기 어떤 의도를 위해 사지만 그것은 빛이 아니고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나 성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선행 구제는 이것이 빛인 것이고 그 빛을 보는 것이 얼마나 비꾼 것인가 빛을 보는 사람도 기쁘고 그 빛을 나타내는 사람도 기쁘고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없다 우리에게는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환경은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항상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로들이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항상 빛을 비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앞두는 사람과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앞두는 사람이나 똑같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만날 수 있고 나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사 형통하다는 것은 일이 잘 풀린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 앞에 직면에서도 우리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위험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면 것들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든 평평한 잔디밭이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빛 대신 주님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빛 대신 모습을 보면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으로 생깁니다 돈만 많이 저축해두면 어떤 어려움에도 건져줄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곱이나 여덟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라는 말은 어느 하나만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준비한 모든 것은 헛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고 바람을 부는 것만 보고 싶으면 안 됩니다 봤으면 빨리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재는다고 그러죠 너무 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둑에 보면 장고 끝에 악수를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제 길을 찾았으면 나가야 되는데 계속 길만 찾아가고 있는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함, 무능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학이 발달했고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물론 웬날보다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 아직도 고치지 못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얼마나 안다운 것인고 좋은 자연 풍경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해준다는 것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질 헛된 바벨탑을 쌓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